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오늘은 좀 파이오닉스 파이넥스 거래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제 봇 거래소죠 파이닉스 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를 드려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봇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것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 메뉴를 보시면 홈이 있고 시세가 있고 거래가 있고 재테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재테크에 이 재테크 손익이 있고 구조와 예금이 있고 차익거래가 있고 코인 내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조와 예금입니다 구조와 예금이라는 것은 조금 읽기를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약간 스테이킹 처럼 코인은 조금 조금씩 모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어 하고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조와 예금 누르기 봅니다 그러면 이중 예금이 있고 익절 예금이 있습니다 제일 이야기 쉽게 익절 예금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익절 예금이 있고요 이더리움 익절 예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가지고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투자 기간이 2일 13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2일 바로 이틀 정도 기간 안에 이틀 안에 이 기간이 있어요 이틀 안에 2900불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2900불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더리움을 하나 넣는다 라고 했을 때는요 2900불 보다 상한 금액 계산 밑에 보시면은 2900불 보다 이더리움이 더 낮은 금액으로 정산 계산 있잖아요 2월 21일 이때 2월 21일 때 이더리움이 2900불 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면은 1.000불 27일 이더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900불 보다 갚거나 더 많이 이더리움이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은 usdt 로 2900불.783 을 받게 되는 거예요 2900불에서 조금 이자가 붙고 이더리움 만약에 2900불 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2900불 보다 조금 더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2900불 보다 아래로 이더리움이 내려간다고 하면 이더리움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usdt 누르면은 usdc 바꿀 수 있고 usb usd 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usdt 로 일단 놔 보고요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더리움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이틀 후에 이틀 정상 계산가 이틀 2월 21일 0000시에 2900불 보다 낮거나 아니면은 2900불 보다 높거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2900불 보다 적으면은 2900불 보다 2900불에서 이틀 후에 뭐 2000불이 됐다 아니면 1000불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1 이더를 받는 거예요 1.000 27 이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상승했을 때 2900불인데 만약에 4000불이 올라갔다 라고 하더라도 변환되는 받는 금액은 2000.783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죠 코인이 상승했을 때는 리스크가 있지만 코인이 하락했을 때는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요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 거에요 2일간 13일간 요거는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구요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또 거래가 있습니다 구조와 예금 누르고 이중예금을 선택을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그 usdt 가 있고 비트코인이 있고 busd 가 있고 usd c 가 있어요 저는 주로 usdt 이더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결국 요 두개로 교환이 된다라는 거에요 아까 이더에서는 usdt usd c 이더로만 무조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usdt 를 이제 하고 또 이더리움도 투입을 하고 왔다갔다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하나씩 있는 거에요 지금은 제가 usdt 를 가지고 있거든요 usd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을 투자를 딱 해놓고 자 1일 상품이 없어요 2일 상품 보면 2일 상품이 있습니다 그쵸 그 기타도 있어요 기타 기타 쭉 많죠 그래서 만약에 2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높은 금액으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일 2022년 2월 21일 보이죠 연간 수익률이 153% 에요 좀 높은 걸로 공격적으로 해볼게요 근데 가격이 2700불 이에요 이더리움이 2700불 정도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현재가가 2642불인데 이틀 후에 2700불 보다 조금 낮게 되면 은 이더리움을 받게 되는 거고 2700불 보다 더 많이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 이렇게 usd 로 2711불을 받게 되는 거에요 구매 신청을 딱 눌러 볼게요 저는 좀 전부를 넣어 보겠습니다 0.85 가 있어요 0.85 28 이더리움이 보시면은 2700불 이틀 이틀 후에 2700불 보다 이더리움이 작게 되면 은 이더리움 0.85 65 더 많이 받게 되죠 여기는 0.85 인데 여기는 0.85 6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2700불 보다 갚거나 더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2312불 된 usdt 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0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제가 많이 받지 못하는 거고 이더리움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제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구매 나오죠 행사 가격이 2700불 2700불 이 정상 기간 안에 2700불 보다 적냐 아니면 맞냐 라는 걸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 보시면요 자 이게 만료가 됐네요 만료가 돼서 못하는 거고요 다른 걸로 진행을 해 볼게요 구매 신청하고 전부를 눌러서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구매 신청 중 신청 구매 중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잡히게 됩니다 현재 가격이 2648불이죠 이게 이제 이틀 후에 2800불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바꿔주느냐 아니면 usdt로 바꿔주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래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거래기억을 한번 눌러볼게요 거래기억을 눌러보면 이런식이 나오죠 제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고 여기서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은 쭉쭉쭉 나오죠 하나만 좀 예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첫 번째 거 이제 볼게요 usd 이더리움 이중예금 이에요 2월 10일 14시 22시에 신청 구매를 했구요 이제 여기 보면 정상 기간이 2월 11일로 나오죠 그리고 행사 가격이 3100불 그래서 상환 받은 금액이 이더리움이 0.8528163일이에요 그 투자 금액 투자액이 2626불 이고요 그래서 네 눌러 보겠습니다 제가 상환 받은 금액이 나옵니다 음 이 주문 정상 가격이 310불 아까 보시면 310불 적혀있었죠 투자액이 2629불 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조금 더 이자를 받게 된거죠 이자가 14.724가 나왔죠 행사가격이 3100불 그래서 제가 14불을 받게 됐습니다 이자를 이거는 리스크를 조금 줄이면서 그 대신 큰 상승이 됐을 때는 조금 수익을 덜 가져가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계속 하겠다 보면은 코인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화에서 이중예금 부문은 이렇게 다양하게 코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usdt로 만약에 받게 되면 usdt로 이렇게 눌러서 똑같이 상세내역 보시고 행사가격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200불 이상 두번 예치를 하게 되시면은 xrp 보너스로 xrp 20불 되는 해당되는 xrp를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레퍼롤 로 해주셔야 되는 거구요 제 레퍼롤 가입하시고 밑에 댓글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잘 보시고 그걸로 등록을 하셔야지만 제 레퍼롤 리플마니아 레퍼롤 로 등록을 하셔야지만 보너스 220불 xrp 20불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구요 단 200불 이상 두번 예치를 했을 경우 두번 이상 예치를 했을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해당 그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너스를 그래서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봇거래 활용도 가능하니깐요 뭐 요렇게 봇 생성하기 누르면은 여러가지 교차봇 마틴게일봇 리밸런스 봇 이런거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깐요 이제 요런것도 확인하면 이것도 하시면서 아 만약에 트레이딩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런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 구조와 예금을 어떤 스테이킹 개념으로써 계속 좀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코인을 모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xrp 도 형성을 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말씀드려 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간을 얘기 안했네요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등록 그 그 제꺼 레퍼로를 등록을 하시고 이미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구요 레퍼로를 등록을 하시고 200불 가량 되는 어 그 자금으로 이 구조와 예금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20불에 해당되는 xrp를 보너스로 지급 받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그때 한 일주일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만 행사 기간이 되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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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